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또성에서 야소 있어서 또성 가는 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버스 기다리면서 몇 분 남은지 볼 수 있어서 그거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버스 환승 되니까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버스는 종용 차선이 있어서 늦지 않게 멀지 멀지 도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학교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버스는 되게 깨끗해요. 여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강. 한강입니다. 아니요. 그거 뭐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날버스인데 3,5시까지 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이용해 봐야겠어요. 제가 누르면 노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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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저는 버스 잘 타고 머저지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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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